전북 고창 등 호남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추가 눈 소식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운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전체가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손바닥이 잠길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농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하얀 도화지로 변했습니다. 모처럼 내린 한방 눈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조금씩 녹아들자 주민들이 다니는 길은 빙판길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차량들은 거북이 주행을 하고 시민들은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중간에 미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밟아보니까. 저도 몇 번 넘어질 거였는데 어디 안 부러지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 호남과 서해안 일대에는 폭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 고창에는 최대 14cm가 전남 담양과 광주에는 8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대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3에서 8cm, 호남과 경북 북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TV조선 박건우 TV조선 박건우 QTSS dorm nothin Indonesian 처유 mut 제를